자, 자유상 찍혔죠? 내가 숨까진 지 모래? 내가 숨까진 지 모래? 내가 숨까진 지 모래? 아, 이게 뭐야! 네, 아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렛츠페이스! 후야! 안녕하세요! 베리베리입니다! 안녕하세요. 베리베리 막내 강윤입니다. 와우 채 줄게 시립같은 어둠 속에 연결된 글쌀 깊이 느껴져 난 네 마음이 다 불어냈던 시설 외로움에 가실 기억을 범한 맘을 점심 짓고서 We like a thunder 무너뜨려 deep inside 아찔하게 물들여 Up and high 극렬하게 이끌린 Up and high 와 진짜 좋아 We like a beat We like a beat We like a beat 끝도 없이 달려 좀 더 날카롭게 찔러 첫 번째 메뉴가 와서 두 번째 메뉴에게 손을 자 할게요 좀 더 자유롭게 feeling it Feeling it 눈빛 눈빛 콧숨 콧숨 아이돌숨 아이돌숨 쉬고 둘 다 너무 안 힘들어 보인다 두 번째 메뉴가 첫 번째 메뉴 이제 준비한 보드가 있잖아요 근데 코에 안 눕혔는데 맞다 이게 안 보여서 드릴 수가 없었어 네 네 코에 못 넣어 잠시만요 코에 넣지지를 못해요 죄송해요 야 연호야 안 보인다 어딨냐 야 연호야 당연히 안 보이지 아니 형 코에 어떻게 넣었어 아 나만 넣는 거구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냥 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다 보드 챙겼죠 네 보드 나 치즈볼 쫙 한 번만 걸면 안 돼요 알았어 치즈볼 하자 그래 치즈볼 부터 하자 너 여기 안에 치즈 있지 않냐 치즈볼이랑 다르지 오케이 이 노래의 제목은 오케이 몰라요 아 정했어 갑자기 왜 이렇게 내지네 아 치즈볼에 왜 이런 거 내셨냐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치즈볼 먹고 싶다고 야 우리끼리만 맞으면 돼 떼? 떼? 아 그런데 우리끼리 맞으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뷰티플 엑스 뷰티플 엑스 정답이 원곡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봐봐 봐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까 우리끼리 맞았잖아 바깥이 맞으면 돼 정답이 맞아요 알고 있는 명 답이 얘기였어? 아 뷰티플 썼어요? 네 그럼 같은 답을 써도 통과라고 되게 써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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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앞으로 백지로 내시죠 그냥 아 좋은데? 치즈볼 없어 치즈볼 없어 점 하나 찍어 옆에 있어 옆에 다음 답은 사과입니다 이거 나 치즈볼 아니야? 아니야 둘 다 치킨이야? 그럼 들어와 그냥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나왔어요 근데 왜 앙탈이지? 개헌님 개헌님 김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나 핫도그 먹고 싶은데 나 이거 이거 때문에 못 먹어 지금 야 개헌아 너 김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형 지금 나는 핫도그 먹고 싶은데 이걸 먹고 있다니까 오 야 야 야 아 코가 너무 아파요 이거 야 니가 들고 가서 가져가 여러분 근데 저희 다 맞추다 배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음료수 음료수 다 먹을 거예요 자 드세요 지금 먹으면 사이즈입니다 음료수가 여기에 일단 둘게요 잠시 네 아니 아니 컵밖에 너무 아니 잠도 원하게 먹어야지 오 피크릿 가방에 있네 이미 과자가 오 과자 가방 있어? 뭐야 이거 그럼 여기 갖다 놓고 먹자 노래가 너무 좋아 불핀하는 사람은 1등이래 네 이 노래는 베러댈을 위한 노래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노래방의 말 이 노래는 베러댈을 위한 노래입니다 네가 더 이뻐 광빈아 더 이뻐 광빈아 더 이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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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긋다는 척 딱딱 punk일을 날 그리고 이런 걸 말하면 됐네 꿈이 트림 다시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트림 정이 다르게 버리면 너무 깊은 점은 그게 바로 너 네 꿈이 유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 안녕